네, 보기만 하면 영민해진다고 하죠. 영민한투자 스탑벅스, 오늘도 영민 바리스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니, 버스 타시다가 영민한투자는 웬일로. 저희가 원래 영민한투자가 원년 멤버였잖아요. 당시에 앉아서 영민한투자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수연 아나운서의 자리를 또 다른 아나운서가 채우기 전에 제가 잠깐 이 공간에 메우러 왔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좋네요. 안 좋아 보이는데? 네, 안 좋아요.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면 코스피보다 코스탑이 더 강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를 보니까 영민 매니저가 계속 언급했던 바이오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 팩트론도 잘 가고 있고 전반적인 시장에서 뭔가 주도 섹터가 뚜렷하게 좀 보여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의 키워드가 좀 여실히 보였나요? 네, 오늘 저는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특징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고용보고서 제가 트릭이라고 뒤에 단어를 하나 붙여놨는데, 지난 금요일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상치를 좀 상해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일제히 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거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메타 플랫폼즈, 거기다가 아마존까지 다 최고가를 경신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보고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뛰어올랐다는 거. 고용이 분명히 둔화되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4월, 5월에 발표됐던 고용보고서가 수정이 됐거든요. 그게 신규 고용 숫자가 4월에도 한 5만 명 이상, 5월에도 5만 명 이상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4월 달부터 이미 미국의 고용이 좀 둔화되기 시작했었다, 이런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실업률이 4.1%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3년 만에 최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업률이 이 정도로 좀 높아졌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둔화에 대한 기대감, 그게 자연스럽게 또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연결이 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했고,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아쉽게 오늘 우리 국내 증시 분위기를 보면 이런 미국장 기술주들의 상승 흐름이 그대로 좀 이어지질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만, 시장 자체, 방금 짚어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강하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섹터, 특히 코스닥의 기술주들의 상승 흐름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염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VS 2차전지,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제가 지난주, 지난주뿐만 아니라 한 2, 3주 전부터 여러분들께 7월달이 되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 당시에도 계속 킹달러, 킹달러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환율 하락에 배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갖고 있는 달러를 빨리 파시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1390원, 거의 1400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하락세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가장 먼저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고,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이어서 2차전지 종목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시장에서 소외됐던 성장 섹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이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VS 2차전지. 저 알고 있는데, 제가 영민 매니저랑 방송을 한 지 몇 달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예전부터 바이오 하면 내가 솔직히 김영민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표현해 주셨어요. 이제 김영민의 시대에 온 겁니까? 실제로 지난주에도 금요일에도 제약바이오 종목을 3종목이나 수익실환을 했고, 오늘도 지금 바이넥스하고 S바이오 메디스 두 종목도 수익실환을 하고 제가 방송을 하러 왔거든요. 실제로 지금 저점에서 또 살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후속주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 거거든요. 오늘도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또 제약바이오 후속주들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또 VS인데요. 화장품하고 전력, 지난주까지는 화장품하고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약했잖아요. 좀 쉬어갔는데 오늘은 또 화장품 기업들이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또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이 11% 정도 또 장초만에 급등을 하면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의 중소형 성장 섹터 종목들이 빠르게 좀 순환매를 하고 있고, 코스피는 이미 연중 고점을 뚫고 최고가를 지금 향해 달리고 있는데 코스닥은 아직도 800포인트 중반대에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도 괴리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양 시장 간의 이제 키 맞추기가 또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가장 좀 중요한 이벤트는 제넘 파월 연준 의장 상하원 의회 청문회 출석하는 거, 그리고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CPI 지표 발표, 물가 지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확실히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기류가 형성이 좀 되면 하반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뭐 화장품,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그리고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이런 중소형 성장 섹터 종목들이 더 강하게 또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또 중요한 이제 변곡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를 보니까 일단 첫 번째 고흥국 보고서 트리퍼 관련해서는 뭔가 기술주들, 대형주들이 움직일 것만 같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키워드는 중소형 주하는 게 좀 호재일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시장에서 전략을 코스피 대형주로 가는 게 좋을지 혹은 중소형 코스닥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레시피를 통해서 전해주시죠. 오늘 오브짱 한 줄 레시피 한 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이제 코스닥 시장, 이제 본격적인 키 맞추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코스피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지수가 상승을 했었어요. 특히 지난주 엄청났죠. 그렇죠. 특히 6월 이후부터 이제 시작된 상승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삼성전자 아주 잘 버티고 있잖아요. 단기간에 이제 급등했던 걸 감안하면 오늘 강부어권 정도 수준에서 밀리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코스피 지수는 하방을 어느 정도 이제 탄탄하게 좀 만들어 놓고 상단 매물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다. 다만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조금 쉬어가는 구간일 때 코스닥의 화려한 또 종목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5% 올라가는 동안에 20%, 30% 급등하는 중소용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매수를 해서 단기간 안에 이제 고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시장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코스닥 시장의 이제 키맞추기 장세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된다라는 차원에서 종목 전략을 잘 수립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잘만 고르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말로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페트론인데요. 지금 바이오라는 트렌드도 가져가고 있고 그 안에서 한 8버레일 전에만 샀으면 거의 따블 가까이 수익이 날 만한 그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 비만 당뇨치료제 강자인데 페트론의 눈높이 조금 더 높여봐도 될까요? 이게 딱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6월 20일 날 소개해드렸는데 벌써 수익률이 지금 80%를 넘어가고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업종은 이런 대장주들이 크게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후발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비만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항암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특히 항암신약 관련해서 지난주에 ADC 관련된 종목들 또 이중항체 관련된 종목들 그동안에 못 움직였던 종목들까지도 후발주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페트론의 추세를 보면 지금 꺾일 생각이 없거든요. 특히나 빅파마와 기술이전 가능성이 좀 남아있고 만약에 기술이전이 성사된다고 하면 알테오전에서 봤던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비만치료제의 또 장기 약물지속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이전이 체결되면 바로 매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페트론 주가가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을 제가 한번 짚어드려 볼게요. 일단 목표가는 8만 원 정도까지 상향 조정을 조금 해보고요. 손절가도 조금 여유있게 6만 2천 원 정도를 제가 손절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시세가 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당연히 지금도 페트론을 1순위로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페트론이 추세가 꺾여버리면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흔들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이게 절대로 테마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보 노디스크, 일라이 릴리 이 두 기업이 지금 비만치료제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만 100조 원, 2028년이 되면 무려 180조 원으로 시장이 성장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에 지금 경구용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도 막 뛰어들고 있고 일주일 제약이 아니라 한 달 제약으로 개발하는 기업들도 막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외형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비만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 지금 리뷰해드리는 페트론, 지난주에 리뷰해드렸던 3천당 제약 이 두 종목이 경구용 치료제는 3천당 제약 그리고 약물지속 플랫폼은 페트론 이 두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는 80조 원 살아있다. 방금 말씀드린 가격을 좀 보시면서 목격한 8만 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만 원까지 볼 수 있다. 이 생쇼에서 시그니처 코너로 영빈한 투자 바리스타가 있다면 저희 잠시 후 시작하는 증시 오늘과 내일에서는요. 스윗버스, 베스트 드라이버가 있거든요. 저희 드라이버 운전기사님도요. 페트론도 이야기했고 그 후속도로 인벤티지 랩이라든가 한독을 언급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페트론이 살아있는 한 인벤티지 랩 한독, 제2의 후발 주자들도 같이 움직일 거다. 그렇죠. 한독 같은 경우는 삭센다 특허가 풀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후발주로 두각을 나타내는 거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 어차피 이게 비만 치료제,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제 신약을 개발한 회사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신약을 개발하는데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접근을 해본다고 하면 아직도 바닷건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후발주들에 대해서도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안에서 제가 증시 오늘과 내일을 살짝 섞어보고 싶어서 무리수를 한 번 더 봤습니다.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상승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와 함께 오늘 또 방산주들도 움직이고 있던데 그 말이 많은 LIGNX1. 증권사에서는 약간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자분들에게 마치 팔아라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오늘은 다시 반등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기준 잡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7월 2일 날 대형주 두 개를 소개해드렸어요. 두산과 LIGNX1을 7월 2일 날 제가 동시에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두산은 소개해드리자마자 이틀 만에 바로 목표가 24만 원 터치를 하면서 17% 정도 수익을 거뒀고요. 그때 같이 소개해드렸던 LIGNX1이 오늘 5% 가까운 반등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당시에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실제로 LIGNX1 같은 이런 기업들이 방산기업들이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평가가 작년부터 수주가 급증을 하기 시작하고 사실 저평가 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주가 상승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7월 2일 날 우리나라 모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와서 멀티플이 다소 과도하다. 이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 이러면서 목표가를 약간 하향 조정을 하니까 그날 주가가 그냥 장중에 12%나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한편에서 보면 타당한 얘기인 게 어차피 이건 멀티플을 얼마를 잡는지는 보는 사람이 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2026년에 실적을 땡겨올 것인가 아니면 2028년까지 실적을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방산주들이 제가 흐름을 봤을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LIGNX1 이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주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고안률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올해 2분기 때부터 실적 발표를 해보면 조선 업종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턴유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저는 동유럽 쪽에 리스크 더 커질 수 있고 그리고 중동 쪽 리스크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수주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과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이슈를 보더라도 LIGNX1이 여기가 고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오늘 반등 시도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딱 직전 고점 22만 원까지 말씀드렸으니까 한 2, 3일 정도 추가적인 반등만 들어온다고 하면 22만 원 목표가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22만 원까지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발 충격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이겨내고 있는 LIGNX1입니다. 22만 원까지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들고 가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바리스타님의 실력을 발휘할 시간이 왔는데 오늘의 원샵원키의 종목도 두 가지 준비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원샵원키를 왠지 키워드 안에서 녹여냈을 것 같아요. 일단 코스닥 시장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도 그랬는데 미리부터 제가 안내를 좀 드릴게요. 제약바이오는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제가 공개방송 시간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아까 코스닥 시장도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시장 안에 같은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 업종별로도 지금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또 살아나거나 반등이 시작되는 종목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두 종목을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굉장히 오랜만에 소개해드린 종목이에요. 10만 4,400원 현재가로 에코프로라고 하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안에서 대중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가 작년 상반기 때 움직였던 걸 보시면 얘가 또 한번 탄력받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른 중소형주들 그냥 필요 없이 그 종목만 급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늘도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전체를 놓고 보시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제외하고 나면 딱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없어요. 특히 오늘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이런 종목들까지 수급이 이제 강하게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종목들을 사는 것보다 오늘 시세가 좀 시작되는 것 같은 에코프로를 접근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최근에 전기차 오팡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최근이 아니라 상반기 내내 아주 좀 부진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오팡 침체가 극심하다 보니까 에코프로도 지금 차트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큰 조정을 받았어요. 작년 이제 고가가 3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10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3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심하게 조정을 좀 받으면서 전체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의 이제 높은 멀티풀 혹은 이제 과도한 버블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해소가 좀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들고 요즘에 이제 전기차 캐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저는 단서는 결국 인프라에 대한 투자라고 봐요. 충전 인프라가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좀 되고 그리고 전기차 가격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저는 전기차가 굉장히 빠르게 보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지난주에도 제가 모 택시 기사분의 인터뷰 기사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캐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극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거든요. 1차적으로 보면 이제 전기차 가격이 분명히 떨어지고 있어요. 배터리를 만드는 생산 단가 자체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테슬라가 지난주에만 40%가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이제 상승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테슬라를 잘 못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조금 뒤늦게 주가 반등이 들어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저가 전기차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 이제 반영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테슬라가 내년 상반기 때 모델2를 이제 공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기아 자동차가 EV3를 이제 지금 출시를 할 건데 예약 판매를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두 배가 넘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EV3가 차 가격은 4천만 원이 이제 중반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가 보조금, 시보조금을 이제 받게 되면 3천만 원대에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3천만 원대라고 해가지고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30분 충전하면 한 번 충전에 400km 이상 최대 50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EV3가 이제 출시가 좀 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전기차를 일단 가격이 비싸잖아요. 보조금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 구매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하죠. 사놓는다라고 하더라도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가지고 또 충전을 하는데 몇 시간씩 걸린다.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기를 꺼려하시는데 전기차 사놓고 아파트 단지 만약에 이제 주차장에서 밤에 이제 꼽아놓으면 30분이면 완충이 된다. 그럼 다음 날 주행하는데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전기차를 이제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이제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전기차를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제 전기차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저가 전기차 이제 출시 경쟁을 하게 될 거고 배터리 가격이 현실화되면 저가 전기차가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빠르게 이제 보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팡 터널 암더의 기대감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장주들인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나머지 소재 종목들이 이제 따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의미고요. 현재가로 편집을 했고요. 1차 무표 가격은 12만 5천 원 정도 설정을 좀 해보고요. 손절 가격은 9만 원 정도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없어서 코스피 시장 안에서 포모 현상 느끼신 분들은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를 또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다른 종목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한번 저희도 같이 눈여겨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원샷 원키 또 이번에 샷 추가한 좀 자극적인 종목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5월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 5월에 특히 굉장히 강했던 업종이 화장품 업종이었어요. 하반기 때까지 이제 수출 성장이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영원히 오를 것 같았었는데 네. 쉬었어요. 지금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조금 쉬기 시작해가지고 조정을 조금 받았었는데 오늘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종목 하나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만 2천 100원 현재가로 잉글루드랩이라고 하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이제 자회사인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제가 차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을 보시면은 다른 화장품 종목들은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대장조 역할을 했던 실리콘2도 보시면은 고점 대비 20%가 훌쩍 넘게 조정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2 보시면 오늘 이제 반등이 조금 들어오면서 이제 양봉을 드디어 만들고 있는데 6월달 중순 이후부터 지금 보시면 추세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도 거의 최고가 수준에서 버티고 있어요. 이게 미국 모멘텀이 가장 좀 강하게 살아있는 기업이 코스메카 코리아고 이게 이제 브랜드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OEM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회사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잉그루드랩이라고 하는 이게 미국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 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제 진행이 좀 되고 2분기 이제 실적이 공개되기 시작할 건데 화장품 기업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코스메카 코리아와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실적 성장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에 아마 화장품 종목들이 모조리 다 급등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잉그루드랩을 눌림목을 통해서 공략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 가격은 2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1만 9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미국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더 살아남고 있는 잉그루드랩입니다. 목표가, 손절가 기억해 주시고요. 앞서 바이오 이야기 안 했잖아요. 저 오늘 무료 방송 꼭 가봐야겠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후속주로 여러분들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항암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중에서 바닷건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김영민 매니저의 무료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